자 이번 시간은 2020년 제1, 2회 통합 제2과목 연력학 문제 해설해 드리겠습니다. 자 문제 21번 이상기체를 가역단열 팽창시켰다. 자 그때 온도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. 가역단열 팽창이다. 자 팽창이라는 것은 부피, 처음에 부피, 나중 부피 라고 했을 때 나중 부피가 크다. 나중에 체적이 크다 이런 얘기죠. 처음 체적보다. 자 가역단열 팽창. 자 단열 과정에 대한 것은 온도. 자 T1분의 T2. 이것이,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? V2분의 V1. 여기에 뭐다? K-1승이죠. 그러면은 처음 온도, 나중 온도. 이런거죠. 그러면은 여기에 요. 요거. V2가 더 크잖아요. 네. 그러면은 온도가 낮게 되는 거죠. 그쵸? 예. 처음 상태보다 낮게 된다.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. 바로 요 시그에서 바로 요게 커지는 거니까 이 나중 온도는 낮게 되는 거죠. 이렇게 이제 바로 유추해서 풀 수가 있는 것이죠. 자 다음에는 22번을 보십니다. 22번은 어떤 문제냐. 공기 100kg을 400도씨에서 400도씨에서 120도씨로 냉각을 했다. 이때 엔탈피 변화는 어떻게 됐냐. 이런 얘기입니다. 정화별 주어져 있고요. 자 엔탈피 변화를 묻고 있죠. 이것은 m, c, 정화, p, 델타, t다. 그래서 m이 얼마입니까? 100kg. 100kg. 그 다음에 정화별 1.0. 그 다음에 온도, 온도의 변화가 어떻게 됩니까? 120도 빼기 400이다.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래서 계산하면 100 곱하기 1 곱하기 120 빼기 400 한 것은 합니다. 그러면 이것은 마이너스 28000kg. 이렇게 계산이 되죠. 세 번째 거 정답이 되겠습니다. 다음 23번을 보십니다. 성능 개수가 2.5다. 2.5인 증기 압축 냉동 사이클에서 냉동 용량이 4kW다 할 때 소요일은 몇 kW이냐. 성능 개수, c, o, p는 W분의 q2잖아요. 냉동 사이클에서 그래서 이거 W 이거를 물어보지 않습니까? 소요일 W는 어떻게 된다? q2로 성능 개수로 나눈다. 이런 얘기죠. 그래서 q2 4 성능 개수 얼마? 2.5 2.5분의 4 이렇게 되죠. 계산하면 1.6kW다.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. 간단한 얘기죠. 두 번째 1.6 이것이 정답이고요. 자, 다음에는 24분을 보십니다. 열역각 제2법칙이 아닌 거 2법칙 설명이 아닌 거를 찾아봐라. 이런 문제죠. 자, 1번 사이클로 작동하면서 하나의 열 원으로부터 열을 받아서 이 열을 전부 1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. 이것은 2법칙 맞죠. 두 번째 에너지는 한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바뀔 뿐이다. 하면서 에너지가 형태만 바뀌지 보존된다. 라고 하는 얘기죠. 이것은 몇 법칙입니까? 그렇죠. 1법칙이 이렇게 쓰면 안 되겠다. 이렇게 헷갈리죠. 이것은 에너지 보존법칙은 열역각 제1법칙이다. 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두 번째 거 이게 정답이죠. 3번 제2종 연구기관 만드는 거 불가능하죠. 이것이 2법칙 맞고 4번의 주위에 아무런 변화를 남기지 않고 열을 저원의 열 원으로부터 고원의 열 원으로 전달하는 것이 불가능하죠. 그냥 자연현상으로 하면 어떻게 하죠? 고원에서 저원으로 그렇죠? 저원이 고원으로 이것은 그냥은 안 된다. 이런 얘기입니다. 2법칙 맞고요. 그래서 두 번째 거 에너지는 한 형태로 다른 형태로 바뀐다. 이건 뭐다? 에너지 보존의 법칙으로서 열역각 제1법칙이다. 라는 것입니다. 자, 다음에는 25번을 보시는 것입니다. 25번을 봤더니 어떤 문제냐? 다음 중 터빈에서 증기의 일부를 배출해서 급수를 가열한다. 터빈에서 증기 일부를 배출해서 급수를 다시 가열해. 그래서 이건 뭐한다? 이거는 재생한다. 재생 사이클이다. 라고 하는 거죠. 재생 사이클이다. 비교적 쉬운 문제죠. 다행이다.